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지금,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, 비대면 봉사활동을 만나봅니다.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어떨까. 제 몸은 좀 힘들어도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. 취약계층을 위한 따숨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전합니다. 이걸 받고 정말 즐겁게, 행복하게,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가 만든 마스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습니다. 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! 이 모든 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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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